안녕하세요. 저는 관행자입니다. 오늘은 사막 2호를 접어볼건데요. 이거는 기본 30m 정도 날아가는 비행기입니다. 그러면 이제 접어볼까요? 고고!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가운데선, 여기선이 여기에 맞닿도록 접어주세요. 펼치우고 이 선이 여기에 맞닿도록 또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뒤집어서 이 선이 여기에 맞닿도록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뒤집어서 이 선을 펼쳐주세요. 그리고 반대쪽을 돌려서 이 선이 여기에 맞닿도록 접어주세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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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도 조금씩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선이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반을 접어주고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사막이 얻어 완성됩니다